안녕하세요 여러분 진구마TV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. 새가 들어와 줄지 모르겠는데 여긴 그래도 확률이 좀 높겠죠. 며칠이 지나고 다시 한번 와봤는데 어떻게 되어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긴장되는데? 여기 박차들이 안보이긴 했는데 오 대박 머리가 여기 생겼는데? 펄 비슷한 그런게 살렸는데 오 멋졌다. 가무줄 밖에 없어. 가무줄 밖에 없어. 가무줄 밖에 없어. 그냥 좀 퍼뜰 너무 긴장했었죠.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초겨울이 되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. 이게 뭐야? 어? 벌집이네? 말벌집 같은데? 언제 생겼어 이게? 아직 있는건가? 여기 플래시를 터뜨려 보니까 벌이 지금은 일단 없는 것 같거든요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신기하네 아니 근데 이게 언제 생긴거야? 와 집다가 말았나? 이게 지금 말벌집인거 같은데 말벌집은 제가 처음만 줘보거든요 일단 청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내년에 또 생기는거 아니겠죠? 와보길 잘했네 왜 거미질이 그렇게 많아? 이 정도만 된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새가 들어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